야쇼 저걸 밝아는데 와라 이놈들아 흐흐흐 일마나 더 망가 흐흐흫 아 미치했다 아니야 방송 다 시켰어 씻 내 일탈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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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흠 짱 어 흠 보니 흠 od Pre-ie 이fs Г 고 ran 제멋 dar ok os 者 더 넘네를 해! 걷자 마이소! 미루를 지장해 주자 생명력을 회복시켜 생명력을 회복시켜 공격이 높아진 수이로 공격을 발전하지 않습니다. 도움 reconsider는 느낌입니다. 계속 죽이네. 썩을 넣었네. 아 일어나자마자 계속 죽네. 어 일어나자마자 계속 죽이니까. 아니. 자. 자. 어이가 없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마이크를 울만한다고? 아 너무 다이렉트를 빌린다 2단계 도착 이사 2단계 5단골 아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나 호호한테 궁 잘못 줬어 호호 주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오버워치는 탱도 중요하고 힐도 중요하고 디도 중요한데 딜러가 구시를 못하면 이겼죠 힐도 중요하네 힐도 중요하네 힐도 중요하네 힐도 중요하네 힐 좀 주지 메르시알 따난은 안 맞쏘 동북이가 준비됐다 아 안 났어 나를 이렇게 성격 판단자로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성격 판단자로 만들어 거위면 앞에서 안들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종료 점수 연 대 3 정수 변경 아우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아 상대 진짜 귀여워. 차 뒤에 붙어서 앉아있는데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있는거야. 아 진짜 웃긴다. 빨대를 꼽으라고 이 다나야. 나한테 어? 그거 호거 궁에 밀리고 있을때 나한테 빨대 꼽았으면 둘다 힐 들어가는데. 바보. 두리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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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게 너무 귀여운거야. 차 위에는 호구가 있고 막. 계속 두리번 두리번고 이런데. 왜 출발하지? 이런 눈치고. 진짜 웃겨가지고. 아 개귀여워. 왼쪽. 아 심해있네. 까다롭게. endorsMom. 혹시 속수록 너무 얇은거니까 duas. 신꼬보는 눈치 nerf highly giantность 6G. ?", 대단한 공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괜찮아. 그정도는 아니지. 내려가야 돼. 로봇아. 로봇님 내려가야 되는데? 여기 있으면 안 돼. 아 여기 있으면 안 돼. 내려가야 돼. 여기서 계속 싸우면 안 돼요. 아 미친. 아악!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. 아 그러니까 주먹이 그렇게 길게 왔는데. 아 미친다. 나와야 돼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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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시발. 심해 포탑. 직결해요 님들. 어 로드 궁 쓰고 있는데. 솔저가 거기를 뛰어 들어갔어. 아이씨 움직이지 마. 이 쏘자이씨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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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씨. 여기가 지금 이게.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. 어후. 아아.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. 와 으 미치겠네. 님들 좀 뭉쳐서 그냥.. 자리아 쿵 아직도 안남았.. 안들.. 자리아 쿵 아직도 안나왔나? 하.. 진짜.. 환장하겠네.. 아 뭔데 이건 또? 맞춘다.. 아 맞춘다 진짜.. 아 진짜.. 아 그건 아는데.. 아 어깨방 진짜.. 가 자리아 가 고고.. 고고 자리 자리 자리야 잘했어 자리아 아 자리아가 잘한게 아닌데? 어 저거 왜 못맞춰? 어우 극혐.. 씨.. 아 걔 못맞춘다.. 이 남미.. 라인.. 상대 라인이 나를.. 하하하하 하하하하 영원히 잘하고.. 하하하하 고군요 가을 훈련후 다.. 이제! 이슬가 없애는 중 워크 도 Maintenant 고구마 로스에 만들어낸다.. 에 닥터는 중 아 Dok 나 여기는 중 어허 그러니까 멈추는 중 에이 가을 hook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아 왜 그래 이 나쁜 새끼야 아이씨 힘난데 이거 주냐? 이거 왜 썼어? 아 잠깐만 안돼 정의 두 새끼야 경기 종료 이거라 먹어라 최중 점수 1대 3 100원 점수 계속 떨어진다 감수 2개 장악 1대 3 1개 1개